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마디는 오늘도 바닷건 눌림목 종목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건 눌림목 종목이 지난주가 아니고 하요일날 그저께 에코엠 드림을 제가 바닷건 눌림목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엠 드림도 하루 만에 지금 10%가 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 종목도 이 차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차트 비슷합니다. 그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최근에 급댕이 나왔습니다. 급댕이 나왔죠. 급댕이 나왔다가 눌림목도 제가 공개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눌림목도 그냥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기 눌림목이 있고 중기 눌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예를 들어가지고 에코엠 드림을 보면 이런거는 단기 눌림목이겠죠. 이게 상한가치고 탁 빼가지고 다시 당긴 이거죠. 이게 1월달에 나온 단기 눌림목이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가 터진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쫙 뺐잖아요. 그죠. 쫙 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바닥을 찍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요게 이제 중기 눌림목인데 왜 이제 요거는 왼쪽에 있는거 왜 단기 눌림목이냐면 요거는 빠릅니다. 변동성이 아주 빨라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면 아주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초점만 잘 잡으면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게 이제 단기 눌림목이고 요거는 이제 중기 눌림목이죠. 중기 눌림목 단기 눌림목의 어떤 장점은 물론 단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 눌림목에서 지금 한 3만원에서 솔직히 뭐 200%나 갔었네요. 그죠. 200%나 갔고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하면은 다시 또 한 50 이상 또 이렇게 수익이 나는 매매가 바로 중기 눌림목이다.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기간이 보통 한 달 걸린다 그랬습니다. 한 달. 올라가면은 한 달 걸린다 그랬고 그죠. 대신 이제 요런거는 손절이 요거죠. 여기 이제 요 장대양봉. 요기를 깨면 안됩니다. 요기를. 요기를 깨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보시면 오늘도 어제 장대양봉에서 오늘도 한 7%가 순식간에 갔어요. 그렇죠. 분봉을 보시면 5분 만에 갔습니다. 그렇죠. 10분 만에. 10분 만에 딱 갔다가 딱 뺐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중기 눌림목은 시간에 좀 걸린다. 하지만 좀 마음은 편안하다. 요기를 깨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중기 눌림목은 시세가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확인을 받은 종목입니다. 시세가 이제 1등, 1등주, 대장주로 확인을 받은 종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기 눌림목은 아직 얘가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된 상태에서 배팅을 미리 선점하는 게 단기 눌림목이다. 그래서 두 가지 눌림목매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신규 종목 이야기해 볼게요. 신규 종목도 이제 약간 비슷해가지고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4만 1,650원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제 포트에 가온칩스 가지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자,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고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AD 테크놀로지는 가온칩스가 사실은, 잠깐 볼까요? 가온칩스가 지금 1등입니다. 가온칩스도 이 보시면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종목이 어떤 한미반도체급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나머지 에이징랜드나 오픈엣지, 방금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좀 매가리가 없는데 이거는 그래도 엄청나게, 마이너스 30도 안 떨어졌어요. 이거는 가온칩스는 대단히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나마.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따라가는 차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에이콕드림하고 약간 비슷하죠. 자, 여기 이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한 3만 5천원 신고가를 냈어요. 3만 5천원 신고가를 딱 내고, 자, 여기서 뚫어놨어요. 그렇죠? 뚫어놓고 이제 뺐습니다. 어디까지 빼요? 이 정고점 라인까지. 여기 선을 꼬놓은 3만 5천원까지 뺐어요. 자, 여기서 뺐다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바닥을,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보시면 완바닥, 그죠? 완바닥, 완바닥 찍었고, 여기죠? 그 3월 이때 다시 보면 여기가 완바닥이죠? 완바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바닥, 여기가 3바닥.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정고점 돌판, 이 지점에서 계속 이 뭡니까? 3만 6천원, 7천원, 8천원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디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기간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고점을 찍고 행보하고 있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3월 8일에서 4월 11일에 한 달 정도 지금 행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라간다면 이제 이번 주, 이번 주면 이제 오늘, 내일 또 아니면 다음 주에 결정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행보를 하는 데 있잖아요. 3개월, 4개월 이렇게 행보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정도 행보를 한 다음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선방 배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이제 가운 칩스보다 약간 이제 고 밑에 있는 종목인데 디자인 하우스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의 디자인 하우스 종목이고 디자인 하우스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ODM 컴퍼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반도체 IP 개발, 패밀드 소재들이 설계를 한 칩을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실제로 제조 공정에 할 수 있게끔 다시 설계도를 짠 해서 디자인 하우스인데 이제 이 에이징 랜드라는 회사는 TSMC고 그 다음에 가운 칩스하고 삼성전자 가운 칩스하고 이 에이징 테크놀로지가 또 삼성전자하고 또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국내 업계 최초로 또 ARM의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또 투나노 공정기반 고성능 컴퓨터 칩 양상 기대감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뉴스가 없을 때는 잠잠해요. 그래도 없이 잠잠한데 이렇게 툭툭 칠 때는 그때 3월 달 3월 8일 날 기억이 나는데 시간 내로 상한가 간 것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만 나오면 여기 또 한 번씩 툭툭 급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 눌림목 패턴은 매수를 해놓고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패턴은 안정적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장대양분 시가를 깨지면 그 때만 손절하면 되고 마음 편하게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자료 잠깐 보시면 이렇게까지 뉴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독일 AI사와 5나노 칩 개발 계획 체결 이런 것 때문에 올랐고 또 있죠. 224억 반도체 설계 개발 공급 계획 체결 그 다음에 서버양 3나노 반도체 설계 수지 삼성 파운더리 생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계속 한 2주, 3주 간격으로 뉴스가 나올 때 한 번 20%짜리 급등 나오고 또 빼고 이런 게 지금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조용할 때 매수하는 게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시면 실적인데요. 예사가 실적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꼬꾸라지고 있냐면 최근에 양산 프로젝트 감소가 나와가지고 실적이 계속 빠지고는 있습니다. 빠지고는 있는데 회사 대표 말은 올해 말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차량용 또 고속론 컴퓨터를 컴퓨팅 반도체를 또 수지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선전 배팅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만 TSMC 지역에 대한 지진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파운드리 공급업체에 대한 이런 다변화. 이런 반사익을 삼성 파운드리가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AD 테크놀로지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은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한 그거는 오늘 아침에 시장이 급락하고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다 빠져서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오나를 좀 보니까 역시나 또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작은 테마들 말고 빅세트들 있죠.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지수를 움직이는 어떤 종목을 따져보니까 결국 반도체밖에 눌목 공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갔을 때 엉뚱한 종목을 해가지고 소외를 받으면 그런 것보다 참 허망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매수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많이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종목은 좀 별로 관계없어요. 관계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런 시스템 반도체 종목을 제가 가운 칩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산업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차원에서도 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얘기할게요. 4만6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5만6천4백원. 자 그 다음에 손절가는 3만3천3백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